안녕하세요. 여기는 레이디스포드의 뮤직비디오 현장입니다. 타이틀 공원 서핑케일은 징후한 일상을 벗어나 완전한 저의 와이벌 속에서 찾아낸 새로운 프로에 대한 일부를 담고 있습니다. 이거 할 때마다 다시 붙여볼게요. 주니가 와서 남자 5명을 무찌르고 저희는 도망간다. 맞아요. 저희는 주니를 버리고 도망가요. 아, 이는 처음으로 언니들을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난 5월 공개는 피드백을 받는 두 번째 우트로 펑크 장례인데요. 레이디스포드의 매력이 가득 담겨 있으니까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열심히 촬영했으니까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생각보다 빨리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돼서 제일 좋은 것 같고. 저희가 신나는 곡이라서 뭔가 신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. 그걸 내보내면 되가지고. 서비스 귀락편도 재밌게 행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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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